죄송합니다. 제가 오프닝 곡이 바뀌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했네요. 노래는요. 유키스의 만만하니 화이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제 라디오를 키신 분도 있으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에게는 아메리카로 쿠폰을 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얼굴이 꼭 안 나와도 됩니다. 셀카도 좋고요. 아니면 두 사람이 손을 같이 올려놓고 찍은 사진. 아니면 여러 사람이 발을 놓고 찍은 사진. 물론 대환영입니다. 보내주실 곳은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비용에 추가되는 샤팔전 2번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mbc 라디오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시작하는데 정장을 딱 입고 왔더니 이미영씨 가을남자 신동디제이네요. 이세연씨 동디제이 오늘 왜 정장 입고 오셨어요. 좀 멋진데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스케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해도 되겠다. 저희 책이 나왔습니다. 슈퍼주니어가 직접 책을 발간했는데요. 한국에 좋은 곳들 여행 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저희가 직접 쓴 책입니다. 저는 전라도를 맡아서요. 갑자기 또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전라도 전주에 가서 육전 드셔보세요. 소고기를 계란 풀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담근 다음에 살짝만 익혀가지고 탁 먹는 건데 그날 그거 촬영 한 10분밖에 안하고 2시간 동안 소주 먹냐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전주 한식도 먹고 막걸리도 먹어봤는데 근데 육전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막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배고프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샷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소개해볼게요. 6771번님. 결혼 10년차 부부랍니다. 똑 닮았죠 우리? 크크 하시면서 우리 부부사진을. 어머 어머 진짜 닮았네. 근데 좀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으셨네. 너무 아름답다. 결혼 10년차인데 이렇게 젊으세요?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아니면 좀 동안이신 건가? 아무튼 두 분 축하드립니다. 아메리카로 쿠폰 쏘겠습니다. 축하드리면서. 9400번님. 재수생인데 심야 자습 시간 끝나고 엄마랑 집에 가고 있어요. 학원은 부천인데 집이 인천이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안 데려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데리러 오셨네요.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엄마 옆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 우리 농담이고요. 아이고 두 분의 사진 아주 멋지긴 않네요. 우리 아들님은 아이고 각도의 중요성을 어기셨네요. 아래서 너무 올려 찍었어요. 턱이 지금 한 7개 됐어요. 감사합니다. 2분께도 아메리카노 쿠폰 쏩니다. 빠밤. 자 계속 이어서요. 우리 1407번님은 아빠랑 같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머 아버님이랑 커플티를 입고 계시네. 어머 지금 건지 못하지만 너무 부럽네요. 그런데 아버님 표정이 많이 좋지 않으신데요. 안 좋은 일 있으신가? 그건 아니겠죠? 우리 두 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아메리카노 쿠폰 바로 지금 바로 쏘는 거죠? 모바일로 지금 바로 쏴드립니다. 뒤늦은 효과감 감사합니다. 진작 줬어야지 아까부터. 나 혼자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6909번님 친구랑 학원에서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임세 힘내자 라고 아이고 두 분 다 재밌는 표정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입도 아주 크게 벌리고 공부하시냐고 힘드실 텐데 저희 라디오가 힘이 된다니까 얘기 안 했구나. 아마 힘이 될 거야. 자 아메리카노 쿠폰이 더 힘이 되겠죠? 쿠폰 쏘겠습니다. 자 8270번님은 얼마나 급했는지 내용도 없이 바로 보내주셨어요. 자 사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머 일단은 발이 3개니까 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발 사이즈도 다 다릅니다. 한 발, 두 발, 발이 총 3개인데 생김새도 다 다른 거 보니까 세 분이서 함께 있나봐요. 자 추측을 한번 해보자. 왠지 모르게 남성분들의 발 같아요. 3개다. 제 생각엔. 그리고 좀 발이 총 3개 있는데 오른쪽 발은 힘줄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조금 살이 없으신 분인 것 같고 왼쪽 분은 힘줄이고 뭐고 엄지발가락부터 다 발가락이 포동포동해요. 두 분은 살 좀 찌신 분 같고 발가락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세 분 축하드리면서 이분께도요 저희가 아메리카노 쿠폰 쏩니다. 자 9621번님. 이분도 내용 없네요. 아이고 많이 급... 뭐야 아이고 너무 꼼꼼한데? 자 누구랑 찍은 사진이신가요? 우리 아버님하고 찍은 사진인가? 아 보인다 보인다. 아 아니 부부신가요? 일단은 남성분하고 한 분은 여성분 같죠? 어머니신가? 부부신가? 아무튼 너무 꼼꼼하게 찍어주셔서 잘 안 보이는데? 음... 지금 뭐 밤이니까 밖에 계신가 봐요. 어... 후레쉬도 있을 텐데 요즘 휴대폰. 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렵게 알아봤네요. 자 두 분께 아메리카노 쿠폰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많이 왔네 오늘 문자. 9118번님. 엄마가 얼굴을 피해요. 머리 깐 나는 당당한데 하시면서 어머님 많이 부끄러워하셨어요. 침대에 다정이 누워서 산 찍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해 보인다. 자 9118번님께도요. 저희가 아메리카노 쿠폰 쏩니다. 자 마지막으로 2445번님. 50대 아줌마요. 부추김치 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어 그래요? 부추김치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이 왔나요? 아 발가락에다가 부추김치. 어 잠깐만요. 이거 누구랑 같이 있냐고 보냈는데 부추김치랑 같이 있었으니까 이거 인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아이 그래도... 예 어머님이시니까? 예 알겠어요. 부추김치랑 행복한 사랑하시고요. 자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아메리카노 쿠폰 좀 쐈습니다. 저희가 상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지 저희가 상품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자 중간중간에 제가 문자 소개도 많이 해드릴게요. 자 저희는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리얼먹기 진짜 드디어 생방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옵니다. 황재성 비투비프니에 그리고 오늘은요 스카프의 타샤씨도 함께하네요. 광고 후에 세 분 자리로 모시는데요. 광고는요. 혜택 코코팜 삼양식품과 심심타파 1부 시작합니다.